이야 갈치 열심히 일하네 요즘 엠지들 악명 높아서 젊은애 안 뽑으려고 했는데 이거 일하는 거 보니 뽑길 잘했는걸? 아니에요 삼촌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래 이번 달 매출 많이 오르면 내가 특별히 갈치는 조카니까 알바비 올려줄게 넵 이거 이거 계속 알바를 못 구해서 아빠가 삼촌 빵집에다 억지로 꽂아주긴 했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네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니까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원래 킹걸치 스토리였으면 몰래 빵 훔쳐먹다 제보한테 걸려서 참교육당하는 스토리여야 하는데 왜 내가 팔자위도 없는 착한 척을 해야 되냐고 착가 양반 어서오세요 못 보던 빵집인데 새로 오픈했나 보지?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오픈했거든요 오호 그럼 이 동네 최고의 미식가인 이몸이 안 먹어볼 수가 없지 여기 시식용 빵은 어디 있나? 저쪽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처자식이 왜 자꾸 판맛이지? 음 이건 맛있는데? 자 그럼 이거 다 포장해 가야지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뭐 하다니? 보면 몰라? 아니 시식하라고 둔빵을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? 사서 드셔야죠 아니 시식용 빵이 이렇게나 많은데 뭐하러 빵을 사? 돈 아깝게 어차피 이거 손님들이 안 먹으면 폐기할 거 아니야? 그럼 내가 위생상 하자 있는 빵을 이 한 몸 희생해서 처리해주겠다는데 그럼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지 아니 뚱땡이 자식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? 창발장도 너가 치는 안 사라 당장 여기서 꺼져 하 원래 긴 걸치면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내가 진짜 삼촌 가게라서 찾는다 아 그러시면 좀만 가져가세요 다른 손님들도 드시긴 해야 되잖아요 응 내가 다 먹을 건데 아니 저겨 아니 뭐 쳐던 놈이 다 있어 엥? 벌써부터 손님이 있잖아 어랏? 아니 처제식은 어제 그 빵 빌렀 놈 아냐? 아니 왜 안 되는데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? 그니까 시식용 빵을 왜 본인이 다 가져갈라 하시냐고요 시식의 뜻이 뭔지 모르세요? 아니 이분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이러시네 어제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빵을 드시고 싶으면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뭐야 이건? 조짜라 그런지 둘 다 동네 장사할 줄 모르는구만 내가 이 동네 미식가야 미식가 나 때문에 동네에 맛집 소문나면 돈 쓰러 담는 거라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한 조각씩 시식하라고 둔 빵을 왜 다 포장해 가시냐고요 내 입으로 굳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동네 꽉 잡고 있는 사람이거든 나 뚱이파 두목이랑 호령오재하는 사이야 어디 우리 형님 불러다가 빵집 새로 인테리어 하게 해줘 네? 아 아니요 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시판용 달라고는 안 했잖아 암튼 그럼 내일도 올 테니까 시식용 빵 준비해놓고 있어 알았어? 아니 삼촌 저런 캐진상을 저렇게 보내면 어떡해요 아 그럼 뭐 어떡하냐 이 동네 건달 같은데 괜히 건드렸다가 피 보느니 시식용 빵으로 쇼붙이는 게 낫지 그래도 저런 놈들은 초장이 안 꺾어놓으면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니까요 나중에 차릿세 내놓으라 할지도 모른다고 내가 이 빵집 차리려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괜히 오픈하자마자 망하면 나 감당 못한다 차라리 시식용 빵 몇 개로 끝내는 게 나아 에휴 나 잠깐 마트 간다 하 이거 이거 또 내 속에 참전하는 흑염령을 깨워야 하나? 엥? 아니 저놈 우리 아파트 사람이었어? 오호라 그럼 어디 한번 어디로 가는지 미행이나 해볼까? 헐 대박 뭐 뭐야 그 눈은 왜 하 한 대 치려고? 아 돈 많으면 쳐보던가 어디 누워서 돈 좀 벌어보자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빵집 알바가 사람 잡습니다 야 이 친상 놈아 내가 어제 보니까 너 시식용 빵 있는 빵집마다 최다 내가 들어가서 컨더링 세며 시식용 빵 달라고 의악죽이며 돌아다니더라 넇? 아 아니 너가 그걸 어떡해? 너 스토커냐? 딴 가게는 가게에다 부서질까봐 어쩔 수 없이 네 놈한테 빵을 내줬겠지만 그걸 어쩌지? 내가 성격이 좀 틀어서 그런 꼴은 못 보는 스타일이거든 너 오늘 철못 걸렸어 알벤져스! 어셈블! 콕! 아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다 여기에? 왜긴 왜야 네가 여태껏 무시한 빵집 알바들 내가 탐원하다 지금까지 시식용 빵이랍시고 칼치해간 빵값 오늘만큼은 돌려 받아야겠어 아 잠깐! 니들 내 누군지 아나? 어? 내가 임마! 어? 뚱이파 두목이랑 임마! 어? 어저께도! 어? 같이 밥 먹고! 어? 사우나도 같이 가고! 어? 나 임마 다 했어! 너냐? 나랑 친한 척 행세하고 다니는 놈이? 네? 저요? 아저씨는 누구신데요? 누구긴 누구야? 뚱이파 두목이다! 네? 여들아! 니들 이 자식 오늘 손 좀 봐줘야겠다 여기 썰고! 여기도 썰어! 아! 아니 잠깐만요! 제가 잘못했습니다! 다신 친한 척 안 할게요! 절대 이름 안 팔겠습니다! 암 뭐하고 있어! 안 썰 거야! 아 두목님! 어? 뭐야? 이놈 기절해버렸네? 뭐? 경찰 떴다고? 이거 오늘 운 좋았구만! 자! 일 커지기 전에 얼른 가자! 그렇게 빵빌러는 그 후 제빵집은 물론이고 이 동네 자체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혹여나 뚱이파 두목한테 다시 눈에 띄어 잘못 걸렸다간 그날로 저승사자랑 면담할 게 뻔하니까요 최대한 여기서 멀리 가야 돼! 걸리면 오장육부 다 털린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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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